최악의 맛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번에 또 역시 역설로 급등한 종목인데 최악의 맛을 일단 갖고 오긴 했어요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HMM 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최고의 맛 아닙니까 거의 최고의 맛과 준한 종목인데 제가 일단 갖고 온 이유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당연한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HMM이 무슨 소위 말하는 잡주도 아니고 워낙에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엄청나게 커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한 오버슈팅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이제 조선이라든지 해운업판 개선은 어쨌든 지속이 될 겁니다 삼성중공업 사태가 이번에 있어서 주가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유상증자 발행이라든지 어닝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선업이 회복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해운업 자체도 좋고요 그래서 펜오션 지금 말씀드린 HMM 두 종목 대표 종목이죠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4월 수출 증가율이 41.1%를 기록했어요 한국의 수출이 지금 10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증가율 이거는 그냥 핵심 키워드네요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진단키트도 잘 팔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류로서도 당연히 확장되는 것이고 자동차 IT 제품 수출 좋다 요즘에 조선사들 수주 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일단 악재가 없어도 공매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흔들리게 됐을 때 먼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은 고점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흔들리면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수가 우상향 추세 보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상향 하면 오버슈팅 나도 좀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엄청 중요해요 시장의 흐름 트렌드 한번 타고 가기 시작하면 같이 그냥 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수익을 끝까지 누리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약간 흔들흔들 하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한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별거 아니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초기에요 맞아요 5월 초밖에 안 됐어요 최소한 5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영향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HMM도 한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훅 흔들렸다가 이제 반등하고 흔들렸다 반등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되리라는 또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은 당장 매도해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단기간 급등했던 종목 그리고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대표님의 최악의 맛은 이제 하락한 종목이겠죠 그렇겠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사실은 제가 공매도 되기 전에 제약바이옥 정말 많이 조심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코스닥 150 종목이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제가 오늘 다시 분석을 해봤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IT고요 그 다음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전기차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데 코스닥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약바이옥 맞습니다 역시 그건 아마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옥고 두 번째가 이제 엔터입니다 게임과 엔터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뭐 IT 네 번째가 자동차 이렇게 지분율이 차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코스닥 150 코스닥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향상 폭이 더 큰 이유는 제약바이옥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제약바이옥주가 변동성 거의 가장 강한 세트잖아요 그렇죠 갑이죠 갑 올라갈 땐 팍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팍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아직은 나한테 쥐어지지 않는 돈과 같아요 나중에 내가 100억 줄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우려로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기술특례로 코스닥이 상장한 기업인데 이번에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그래도 코스닥 상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흑자 전환을 하고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공매도가 있는 기간 동안은 아직 공매도가 지금 뭐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150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코스피 상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CMO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혀 들어와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숫자가 안 찍혀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